기폼블록 보안을 준비해요. 알록달록 블록을 바구니에 담아주세요. 기폼블록 연결방법을 배워봐요. 블록의 톱니모양 홈에 맞춰서 블록을 끼워주면 연결된답니다. 도안을 보고 알맞은 색깔의 블록을 골라요. 블록의 톱니모양 홈에 맞춰서 블록을 켜주세요. 블록의 톱니모양 홈에 맞춰서 블록을 켜주세요. 블록의 톱니모양 홈에 맞춰서 블록을 켜주세요. 깜찍한 귀가 만들어졌어요. 잘 맞췄는지 보안을 올려볼까요? 까만 눈이 생겼어요. 까만 눈이 생겼어요. 꿀꿀 돼지 콧구멍이예요. 곰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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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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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